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나는 오늘을 만나 행복해졌다 라는 책 준비하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내일이면 새로운 2023년이 시작이 되는데요 고독한 낭독회에서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연초에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인문학 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논어에 관한 책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논어를 만나 행복해졌다 이 책은 나는 불안할 땐 논어를 잇는 나의 저자 판덩이 쓴 논어책 시리즈 중 하나인데요 논어에 대한 구절과 간략하고 명확한 해석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시리즈입니다 새로운 하늘을 시작해야 하는 지금 논어의 가르침을 통해 귀감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의 발채 낭독 외에도 책 속에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 한번 구매하셔서 읽어보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나는 논어를 만나 행복해졌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학이 부렴 더 큰 만족을 원한다면 허기진 상태로 머물러라 공자가 말하길 묵묵히 아는 것 배움을 실증내지 않는 것 사람 가르치길 게을리하지 않는 것 이것 중에 나에게 무엇이 있겠느냐 자활 무기 지지 학이 부렴 회인 불권 하유어 아재 공자가 배움에 대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 묵묵히 아는 것 배움을 실증내지 않는 것 가르침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첫 번째로 말한 묵묵히 아는 것은 지식을 쌓고 묵묵히 공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배움을 실증내지 않는 것 문장에 쓰인 염은 고문에서 싫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가령 어떤 물건이 지나치게 많아져 귀찮고 싫어지는 상태를 염으로 표현했다 따라서 배움을 실증내지 않는 것은 배운 것이 너무 많아도 실증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언제나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상태인 것이다 세 번째 가르치길 게을리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는 일이 더 고될 수가 있다 하지만 공자처럼 배움을 즐기는 경지에 오른다면 가르치는 것도 즐길 수가 있다 배움을 실증내지 않는 것과 가르치길 게을리하지 않는 것은 끈기가 필요한 일이다 공자는 자신이 성인을 만난 적이 없고 어진 사람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성인과 어질의 경지는 너무나도 높아서 평생을 노력해도 이루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끈기가 있는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을 말한다 배움을 실증내지 않고 가르치길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끈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반 사람이 하기 힘든 세 가지를 공자는 어떻게 어렵지 않게 해나갈 수 있다고 말한 것일까 만족감을 억제하는 능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큰일을 쉽게 할 수 있다는 만족지연이란 심리학 이론이 있다 만족지연을 하는 사람은 더 큰 보상을 위해서 작은 보상을 뒤로 미룰 것인지를 결정하는 지연 선택을 하게 된다 만약 더 큰 보상을 선택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인내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만족지연 능력은 생애 초기부터 시작되어 나이에 따라 속도를 달리하며 발달된다 만족감을 지연시키는 힘은 아주 중요한 능력이다 일반 사람들은 보통 배움에 실증을 내고 무언가를 가르쳐주면 당장 보답을 얻길 원한다 즉각적인 반응이 없다면 사람들은 이를 쉽게 포기한다 좀 더 큰일 날 수 없는 이유가 만족감을 지원하는 능력이 낮기 때문인 것이다 배움을 실증내고 사람을 가르치는 걸 게을리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배우고 가르치는 것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따지기 때문이다 허나 공저는 배우고 가르치는 일 자체의 즐거움을 얻었기에 지치지 않을 수가 있었다 공저에게 배움은 인내하는 과정이 아니었다 배움을 인내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느 단계가 되면 배움을 멈추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다 우리도 공저처럼 묵묵히 아는 것 배움을 실증내지 않는 것 사람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배움을 즐기는 공제 경제에 다가가기 힘들다면 우리는 만족지원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만족을 미룰수록 인생의 선물은 더 커질 테니 말이다 불선 불능계 시오후야 남을 보든 나를 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공자가 말하길 덕을 닦지 않는 것 학문을 전수하지 않는 것 의로움을 듣고도 옮기지 않는 것 선하지 않는 걸 고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나의 걱정거리다 자활 덕지 불수 학지 불강 무늬불능사 불선 불능계 시오후야 공제가 네 가지 걱정거리를 말하고 있다 덕을 닦지 않는 것 학문을 전수하지 않는 것 의로움을 듣고도 옮기지 않는 것 선하지 않는 것을 고치지 못하는 것 첫 번째 걱정거리인 덕을 닦지 않는 것에 대한 해석은 걱정의 대상에 따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사회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다 걱정의 대상이 사회라면 첫 번째 구절은 덕행을 수련하지 않고 교육을 존중하지 않고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에서 자아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걸 걱정한다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수련의 어려움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해석이 된다 군자는 자신을 탓하고 소위는 남을 탓하는 법이다 앞문장 학위 부렴에서 살펴봤듯이 홍자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기보단 자기 자신에 대한 수련의 문제에서 천착했다 따라서 덕을 닦지 않는 것이란 첫 번째 구절의 해석은 덕행 수련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신의 태도를 걱정한다 풀이된다 이어지는 구절을 살펴보자 두 번째 걱정거리인 학문을 전수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가르치고 지식을 전파하는 걸 싫어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걱정거리인 의로움을 듣고도 옮기지 않는 것은 옳고 유익한 일을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따르지 않는 것이며 마지막 걱정거리인 선하지 않는 것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잘못을 저지르거나 결점을 발견했음에도 즉시 고치려 하지 않는 것이다 공자의 네 번째 걱정거리는 오늘날에도 빈번히 마주할 수 있는 문제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선하지 않는 것을 고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자아인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상대방을 평가하듯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내 안에 선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공자는 한가로 있을 적에도 느긋하고 온화했다 자지연거 신신여야 요요여야 일가를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는 공자의 모습을 묘사한 문장이다 후한 말기 유학자인 정유는 첫 번째 구절 영거를 조에서 물러나 한가로이 있는 모습이라 설명했다 다음 구절인 신신여야는 편안하면서 느긋한 모습을 말한다 마지막 구절인 요요여야는 시경에 등장하는 복숭아 나무 무성하고 꽃은 화사하네 라는 문장을 참고해보자 여기서 쓰인 요요는 아름답고 무성하게 핀 잎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따라서 요요여아란 온화한 미소를 짓는 공자의 모습을 묘사한다 할 수 있다 집으로 돌아온 공자는 느긋해하면서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공자는 집에서도 평상복으로 갈아입지 않은 채 여전히 단정한 옷을 입고 휴식을 취했다 누군가 정말로 행복한지를 알려면 직장이 아닌 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는지 살펴야 한다 타인 앞에서 사람들은 이미지를 관리하며 자신의 내면과 다른 모습을 연기하게 된다 하지만 집에서 하는 행동은 타인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복 짓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신나게 놀던 아이가 아빠가 퇴근하자 갑자기 조용해지고 가장의 눈치를 살핀다면 그 이유는 가장의 불편한 표정 때문이다 직장에서 좋지 않은 감정을 완벽하게 숨기는 건 가능할지 모르나 집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내면의 상태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장수가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행동을 단속하지 않게 된다 이런 사람에게 가족이란 소통의 대상이 아닌 그저 편안한 상대인 것이다 반대로 가족을 소통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자신의 행동을 단속하게 된다 가족 모두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다 가족을 편하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너는 내 가족이니까 내가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한 거야 그러나 이것은 매우 이기적인 태도이다 어질고 자애로운 사람은 가족을 타인처럼 공손하게 대한다 고대 전설에 따르면 요인금, 순인금, 우인금은 모두 선양을 통해 임금이 되었다 임금의 자리를 자식이 아닌 덕이 있는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을 선양이라 한다 요인금은 순이라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더 좋게 바꾸는 대단한 인물이란 소문을 들었다 그가 낚시를 하면 어부들이 행복해했고 그가 산에서 나무를 나면 나무꾼이 신나서 일을 했다 요인금은 그가 훌륭한 인재란 소문을 믿었지만 쉽게 천하를 물려주진 않았다 먼저 자신의 신하와 아들을 순과 친구가 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순의 사람 됨을 끝까지 지켜본 요인금은 순이 성인이 될 만한 사람이란 걸 확인한 뒤에야 나라를 물려주게 된다 한 사람의 도덕적 수준과 됨됨이를 이해하려면 그가 사적인 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야 한다 우리도 자신이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생활하며 맞닥뜨린 각종 스트레스와 짜증을 긍정적으로 대면할 필요가 있다 출근했을 때 동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 자신을 단속하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며 공손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화목하고 편안해질 수 있다 논어 향당 편에는 공자의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적혀 있다 공자는 제자를 가르칠 때 말이 아닌 직접 행동으로 보여줬다 제자들은 공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공자의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며 그의 가르침을 배웠다 일과 후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느긋하지만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자기 식구들을 사랑하자 3위 천하야 불확실성 시대의 필수 요소인 예와 양보 공자가 말하길 태백은 지극한 덕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이나 천하를 양보하였는데도 백성들이 친송할 수 없었다 주나라의 선조인 태왕은 아들이 세 명이나 있었다 첫째는 태백 둘째는 증오 셋째는 계력이었다 계력의 아들인 희창은 훗날 문왕이 된다 그런데 어째서 장자인 태백이 왕위를 잊지 못했던 것일까 고대 중국은 장자를 가리지 않고 현명한 사람에게 왕위를 계승해주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첫째인 태백과 둘째의 증오는 선조인 태왕의 뜻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태백과 증오는 머리를 자르고 문신을 했다 당시엔 머리를 자르고 문신을 하는 것을 야만적인 풍습이라 여겼다 태백과 증오가 야만의 풍습을 따랐다는 것은 왕의 뜻이 없음을 알리는 것이었다 위 문장에서 세 번이나 천하를 양보했다라는 구절은 태백과 증오가 세 차례나 왕에 오를 기회가 있었으나 모두 거절했다는 의미이다 이에 공전은 세 차례나 천하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 태백의 덕행에 감탄했다 이어지는 구절인 백성들이 친송할 수 없었다 라는 것은 백성들이 묘사할 적합한 말을 찾을 수 없었다는 의미이다 쉽게 말하면 세 번이나 천하를 양보한 태백의 행동이 지극히 고상하여 말로 형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문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양보이다 태백이 천하를 세 번 양보한 행동을 공자가 크게 칭송한 이유는 예의 핵심인 양보이기 때문이다 인류가 동물과 다른 점은 예의와 양보 단결과 협동을 아는 것이다 동물의 세계는 적자 생존이다 오직 가장 강한 동물만이 먹이를 차지할 수 있다 허나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집단의 개념을 이해하며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인류의 상상력이 문명의 초석이 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우리는 경쟁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에 휩싸일 때가 많다 하지만 공자는 다투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말했다 예의와 양보를 실천한 공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됐다 각 나라의 국왕들은 예를 갖추고 공자를 스승으로 삼겼다 누군가 공자의 제자 자궁에게 물었다 공주가 얻은 것들은 다투어서 얻은 것들입니까? 이에 자궁이 말했다 스승님께서는 온, 양, 공, 검과 양으로 얻으시는 것입니다 공자는 온화함, 선량함, 공손함, 검소함, 겸양함을 생활의 원칙으로 삼았기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었다 양보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따질 필요는 없다 우리는 사소한 신리관계를 떠나 더 깊은 측면에서 인생을 이해해야 한다 인생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인생에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느냐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인생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일 때 우린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운명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든지 우리는 자신의 길을 창조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컴퓨터 용어 중에 언덕 오르기라는 말이 있다 언덕을 오르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한 후 자신이 현재 오를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를 선택한 뒤 이 지점을 새로운 기점으로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며 결국엔 정상에 도달하는 방법론이다 이 언덕 오르기의 핵심은 국부 최적화의 지점을 찾는 것이다 불확실성이 지배되는 인생에서 우리는 언덕 오르기 방법을 통해 가장 좋은 지점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공의 무례 증로 지나침의 기준과 경계를 파악하라 공자가 말하길 공경하면서 예의가 없으면 수그럽고 신중하면서 예의가 없으면 두려워지며 용맹스러우면서 예의가 없으면 어지럽고 강직하면서 예의가 없으면 헐뜯게 된다 군자가 가족과 돈독하면 백성들은 어짐이 흥기하고 오랜 친구를 버리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각박해지지 않는다 공자는 중용의 도를 강조했다 어떤 일이든 지나침이 없는 것이 중용이다 논어에 자주 등장하는 공경하면서 예의가 없으면 이나 신중하면서 예의가 없으면 이란 말과 비슷한 구절들은 예를 통해 행동을 절제하는 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공자는 좋은 미덕일지라도 예로 절제하지 않으면 의미를 상실한다고 했다 공경하면서 예의가 없으면 수그럽고 라는 구절을 살펴보자 수그롭다는 단어의 의미는 아주 명확하다 예로 절제하지 않은 과도한 공경은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 자신의 에너지만 소비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계산적으로 공손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도움을 얻고 싶어서 겉으로 자신을 낮추며 행동한다면 기준과 한계가 없는 탓에 수그롭기만 할 뿐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없다 다음 구절을 살펴보자 신중하면서 예의가 없으면 두려워진다 라는 것은 신중함은 좋지만 지나치면 유약해진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황과 마주쳤을 때 너무 신중하면 자신의 뜻을 신속하게 행동해 옮길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자주 겪게 된다 가령 도둑질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가정해보자 지나치게 신중해서 그 상황을 개입하지 않는 것은 방관을 넘어 악행을 돕는 꼴이 된다 이른바 지나친 신중함이란 일상의 악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자는 신중함에서도 기준을 가지고 자신이 어디까지 절제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용맹스러우면서 예가 없으면 어지럽다 라는 구절은 공자의 제자 자로를 떠올리게 한다 자로는 용맹스러웠지만 절제가 부족했다 용감하지만 예가 없다면 제멋대로 행동할 수가 있다 이는 심하게는 분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공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통하는 세 가지 미덕을 말했다 지혜로움, 어짐, 용맹스러움이다 용맹은 그만큼 중요한 덕목인데 공자는 용맹스러움에도 경계와 규범,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 구절인 강직하면서 예가 없으면 헐뜯게 된다 라는 것은 지나치게 강직하다면 상대방에게 가혹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강직함을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산에는 곧은 나무가 있어도 세상엔 강직한 사람이 없다 산에서는 곧게 자란 나무를 쉽게 볼 수 있지만 세상에서는 강직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자기 자신이 강직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강직한 겉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소양을 감추려 하기 때문이다 옛 고대에서는 황제를 비방하며 강직한 모습을 보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일부의 문신들이 죽기를 각오하며 황제에게 직원을 한 것이다 언뜻 보기엔 강직하고 충직한 신하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한다 물론 그런 충신들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지만 무조건 강직함이 충직함을 뜻하진 않는다 강직함이란 넓은 도량에서 나온다 강직함은 도에 부합하게 행동하고 이기적이지 않으며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비운 무심함이다 그러나 겉으로만 강직한 척 행동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한 소양을 감추는 위장에 불과하다 강직한 사람은 상대를 헐뜯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는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군자가 가족과 돈독하면 백성들은 어질이 흥기하고 라는 구절에서 돈독하다라는 것은 도텁다는 뜻이 된다 가족과 돈독하게 지낸다는 것은 식구들의 잘못을 용인하거나 보호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군자는 가족이 출중한 덕행을 갖춘 사람이 되길 바라며 행복해지길 바란다 군자를 묘사한 문장 하나를 살펴보자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이니 풀은 바람이 불면 반드시 쓰러진다 라는 말이 있다 군자는 만물을 잘하게 하는 봄바람과 봄빛처럼 백성들에게 영향을 준다 군자가 어질고 너그럽게 행동해야 백성들도 더욱 관대해지고 원해지게 마련이다 이어지는 오랜 충구를 버리지 않으면 백성들이 각박해지지 않는다 라는 구절에서 각박하다는 매정하다 혹은 야박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가 자신의 지위가 높아졌다는 이유로 오랜 친구를 무시하거나 버리지 않고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백성 또한 야박하거나 매정해지지 않게 된다는 의미다 군자는 중용의 도를 강조했다 중용이란 예와 도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예에 부합하는 것은 규범의 경계를 아는 것이다 예를 모른다면 솔직하게 물어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공자는 태무에 들어갔을 때 모든 예법을 물어보았다 이에 누군가가 정말 예를 알고 있느냐 의문을 제기하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모르는 것을 물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예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예를 아는 사람은 없다 다만 살아가면서 자신을 반성하며 천천히 일의 경계를 배우고 기준을 명확히 세우며 예로서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에 부합하는 사람은 과격하지 않고 극단적이지 않고 무모하지도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이것이 중용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군자 소기호도 자삼 호감을 살 수 있는 가장 쉽고 올바른 방법 증자가 병에 걸려 맹경자가 문병을 갔다 증자가 말하길 새는 장차 죽을 때가 되면 그 울음소리가 슬퍼지고 사람은 장차 죽을 때가 되면 그 말이 선해진다고 합니다 군자가 도에서 귀하게 여기는 세 가지가 있으니 욕물을 움직일 때는 난폭함과 오만함을 멀리하고 얼굴빛을 바로잡을 때는 믿음에 가깝게 하며 말이나 소리를 낼 때는 비루함과 어긋남을 멀리해야 합니다 변과 둘을 다루는 일엔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맹경자는 노나라 권력을 잡고 있던 새 집안 중 맹손 씨의 계승자를 말한다 당시 증자는 맹경자의 스승이자 참모였다 증자가 맹경자에게 한 말은 후대 문학 작품에 자주 인용되는 명문장으로 전해주고 있다 새는 장차 죽을 때가 되면 그 울음소리가 슬퍼지고 사람은 장차 죽을 때가 되면 그 말이 선해지게 된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땐 평상시와 다른 체험을 안다고 한다 임종을 앞둔 이의 말이 의미심장한 이유이다 증자의 말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서 더는 감출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허심탄회하게 말하겠습니다 증자는 군자가 도를 배울 때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첫째는 용모를 움직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색을 바로잡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말에 신경을 쓰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첫인상을 관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처음 상대방을 만났을 때 어떤 인생을 남기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원문을 한번 살펴보자 용모를 움직인다는 것은 행동과 말을 뜻하고 얼굴빛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표정을 말하며 말이나 소리를 낸다는 것은 대화할 때를 의미한다 사람은 대화를 나눌 때 말뿐만 아니라 행동과 표정으로 의사를 소통한다 우리는 이러한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상대방의 진실성을 판단하기도 한다 상대방이 유려한 말 주변으로 재미있게 말해도 표정과 행동이 가벼우면 신뢰성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여기서 말 주변이 좋은 사람을 경계하는 이유가 있다 만약 사람이 오직 말을 통해서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면 얼굴빛을 좋게 꾸미고 말을 유창하는 사람이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증자가 말한 용모를 움직인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행동에 흠이 없다면 푸대접을 받거나 의심을 받는 일도 없다 증자는 의사소통을 할 때 신체 언어가 첫 번째라고 보았다 이어서 얼굴빛을 바로잡는다 라는 것은 단정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상대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라 말한다 마지막으로 말이나 소리를 낸다는 것은 저속한 말이나 욕을 하지 않고 교양있고 아름답게 말하는 것이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적이면서 점잖고 온화한 태도이다 변과 도를 다루는 일엔 관리가 있습니다 라는 구절에서 변과 도는 모두 제사 때 사용하는 제기를 말한다 따라서 제사의 예식과 규범을 뜻하며 관리가 있다는 것은 전문가에게 맡기면 충분하다는 의미이다 이로써 증자는 태도와 표정 말을 잘 관리하여 단정하고 위험 있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변과 도를 다루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 다른 사람에게 존경과 믿음을 얻으며 인정받을 수 있다 말한다 첫인상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난폭하거나 거칠게 행동하지 말고 외거수일투족을 규범에 맞게 행동하여 온화하면서도 우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 예의바르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타인으로부터 호감을 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일 것이다 진솔함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풍기는 이미지다 일상의 수련을 등한시하면서 지식과 학문에만 정신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교양에 대한 책을 아무리 많이 읽고 또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한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많이 교류하면서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예전에 겉모습으로 상대방의 성격을 알아맞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너무나도 신기하여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었는데 그 사람은 상대방이 걷는 자세에 관찰한다고 했다 용감한 사람과 우유부단한 사람 거만한 사람은 걸음걸이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그의 행동으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기도 한다 불구경전에 이런 고사가 등장한다 부처의 수제자가 길을 걷고 있었다 그를 본 행인이 곧장 무릎을 꿇고는 귀히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수제자가 이유를 물었다 행인이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이 유명한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수제자는 자신이 부처가 아니고 부처의 제자라고 설명했다 행인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걷는 모습은 마치 부처의 걸음걸이 같습니다 이는 나에게 경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처럼 위험 있는 사람은 걸음걸이에서도 그것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임대절이 불가탈 하늘이 무너져도 변하지 않은 절개 증자가 말하길 육척의 고아를 맡길 수 있고 백리의 명을 부탁할 수 있고 큰 절개임에 쓸 때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면 군자다운 사람인가 군자다운 사람이다 공자의 제자들은 성격이 남달랐다 내성적인 아내는 항상 온화하고 침착한 스타일이었다 모든 일에 만족했고 즐거움을 찾으려고 부단히 수련했다 노자와 함께 도가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장자는 아내의 말을 빌려 자신의 사상을 표현했을 정도이니 아내는 수련의 경지가 높았던 공자의 제자였다고 볼 수 있다 천안을 마음에 품은 증자는 많은 명을 남겼다 그의 문장은 스승인 공자보다 더 웅대하고 힘이 넘친 말이었다 증자는 육척의 고아를 맡길 수 있고 라고 말했다 육척은 약 140cm가 되는데 육척의 고아는 그래서 머리가 굵어진 아이를 말한다 대개 입양할 때는 친자식처럼 키울 수 있는 갓난아기를 선택한다 하지만 육척의 고아는 친자식처럼 키우기 힘든 나이가 된다 증자가 육척의 고아를 맡길 수 있고 라고 말한 것은 이처럼 어려운 것이라도 상대방에게 부탁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가 두텁다는 걸 표현한 것이다 다음 이어지는 구절인 백리의 명을 부탁할 수 있고 해 쓰인 백리는 당시 작은 나라의 면적을 해당한다 증자의 말은 작은 나라 하나를 맡길 수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큰 절개에 임했을 때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해서 큰 절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국가를 편안히 하고 사직을 안정시키는 것처럼 국가의 대사에 관련된 일로 이해할 수 있다 통일왕조 송나라 후기에 이르는 남송 시기 정치가 문천상은 몽골군에 대항하다 포로가 됐다 3년 동안 포로로 생활한 그에겐 1분 1초가 시련인 것이었다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당시에 원나라는 문천상을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여 3년간을 매일 전향할 것을 권유했다 그가 마음만 먹는다면 한나라를 다스릴 재상이 될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 그렇게 문천상이 신념을 지키고 있었던 3년이란 시간 동안 세상은 변해가고 있었다 왕조가 바뀌었고 그와 함께 일했던 대신들이 새로운 왕조의 관리가 된 것이다 허나 문천상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큰 절개임했을 때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와 같은 것이다 두 번째는 생사와 관련된 일로 이해할 수 있다 청나라 시기 무슬련에 채용된 여섯 군제 중 담사동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담사동은 체포되기 전에 도망칠 기회가 있었지만 내 의연이 하늘을 향해 웃으며 내 진심을 두 곤륜에 남긴다 각 나라의 변법 중 피를 흘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데 지금은 변법 때문에 피를 흘린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이것이 이 나라가 번영하지 못한 이유다 그래서 나 담사동부터 시작하려 한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생사와 관련된 일을 큰 절개로 해석할 수 있다 증자는 세 가지 상황을 이야기한다 육족의 고아를 맡길 수 있고 백리의 명을 부탁할 수 있고 큰 절개임했을 때 그것을 빼앗을 수 없는 상황 이어서 증자는 군저다운 사람인가라고 묻는다 즉 이런 세 가지 상황의 사람이라면 군자라고 볼 수 있겠냐는 의미이다 그리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런 사람이라면 군자라고 할 수 있다 인이불인 질지이심 선의로 포장된 지옥으로 향하는 길 공자가 말하길 용맹함을 좋아하고 가난을 싫어하면 난을 일으키게 된다 사람이 어질지 못한 것을 너무 싫어해도 난을 일으키게 된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패자가 중원의 정치를 좌우한 춘추시대엔 당연 바람잘날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공자는 난이란 단어를 자주 언급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건 백성들이었다 그렇다면 난을 일으키고 싸우길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에 공자는 용맹함을 좋아하고 가난을 싫어하는 사람이라 말했다 다음 구절을 살펴보자 사람이 어질지 못한 것을 너무 싫어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사람을 원수처럼 무척이나 싫어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심리상태는 사회불안을 초래할 요인이 되니 쉽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에 공자는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난을 초래한다고 말한 것이다 유한게임과 무한게임이란 책에서는 악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다 악은 악을 없애고 싶어하는 데서 비롯된다 사람이 악을 완전히 없애버리는데 집착하면 오히려 새로운 악을 초래할 수 있다 즉으로 향하는 길이 선의로 포장될 수도 있다 악한 사람이 싫다면 법률과 공정한 절차로 그를 처벌해야 한다 절차의 공정성은 아주 중요한데 절차의 공정성을 잃은 처벌은 군중재판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인터넷 공간에서 자주 목격한다 인터넷 여론에 동조하여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처벌하는 사람 중에는 내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 인터넷 폭력은 현대 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 된 것이다 사교차린 기업우족관야 자신감과 예리함의 또 다른 이름 거만함과 인색함 공자가 말하길 주공과 같은 재주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도 거만하고 인색하다면 그 나머진 볼 것도 없다 공자의 우상인 주공은 강태공과 더불어 준활할 창권한 공신이었다 공자는 종종 사람을 칭찬할 때 그 당사자를 주공과 비교하곤 했다 공자는 주공과 같은 재주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거만하고 인색하다면 볼 것도 없다고 말했다 하마디로 말해서 거만하고 인색한 사람이라면 능력이 아무리 많더라도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공자가 거만함과 인색함에 이처럼 반감을 드러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거만함과 인색함은 기준이 모호하여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 가령 자신감과 거만함은 종종 구별하기가 힘든 것처럼 말이다 자신감이 너무 지나치면 거만해지기 쉽지만 한편으로는 당당한 면모로 보일 수 있다 인색함도 마찬가지다 과도한 예리함이 인색해 보일 수 있으나 정확한 걸 지키려는 성향이 그릇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거만함과 인색함은 자신이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어도 스스로 그 사실을 알아차리기 힘들다 한마디로 이 두 가지의 단점은 모호해서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모호해서 의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도 쉽다는 걸 의미한다 이 문장에서 공자는 우리에게 거만함과 인색함을 조심하려면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거만한 것은 명성을 좋아하는 것이고 인색한 것은 물질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리고 명성과 물질을 좋아한다는 것은 탐욕스럽다는 의미가 된다 거만함과 인색함을 가진 사람은 내면의 즐거움이 부족한 사람이다 다시 일어서는 용기의 작가 아들로는 열등감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개인의 가치와 전체 사회의 가치를 하나로 융합되려면 자기 중심에 대한 집착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모든 일에서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우선으로 하면 공경에 빠지기 쉽지만 사회의 가치를 고려한다면 어떤 성과든 이를 수 있다 사회의 가치와 전체 사회의 가치를 사회의 가치와 전체 사회의 가치와 전체 사회의 가치와 전체 사회의 가치와 전체 사회의 가치를 나눕1차наяzers가 감사합니다.